오늘은 여러분께 정신이상자들의 모임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카페에 갔는데 거기 여자 알바생이 노브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한 여성이 나 노브라로 알바하는데 니플 패치 선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글을 작성합니다. 글의 내용은 배려 우리 모두 위한 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니플 패치를 여성이 선물 받은 모습이죠. 나 카페 알바하는데 요즘 너무 더워서 노브라로 가고 있어. 어차피 카페 알바복 존나 두꺼워서 꼭지 보이지도 않고 티 하나도 안 나거든. 근데 어제 카페 사장이 대놓고 나보고 노브라냐 물어보더라. 긴가민가 했는데 물어봐야겠다고 실례였다면 미안하다 말하면서 물어보길래 노브라라 말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니플 패치 선물 와있더라. 존나 성희롱당한 기분인데 이거 받는 게 맞을까 안 받고 거절하는 게 맞을까 라는 글을 작성한 우리 여성인권운동가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카페 알바생 여자가 노브라로 손님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가만히 놔둘 사장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주 정중하게 배려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 말하면 니플 패치를 선물해주는데 저 남자 사장님만큼 젠틀하게 표현하는 사장이 몇 명이나 더 있을까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우리 한국 여자들은 으 시발 더러워 노브라라고 왜 물어보는 거야 뒤질라고 마흔 중반 정도 되는 남자가 저걸 보낸다고 징그러워 거절해 대놓고 노브라냐고 물어보는 거 처음 본다. 개더러워 시발 진짜 그냥 죽어버려. 아 시발 한국 남자들은 왜 여자가 부라 차는 거에 이렇게 지랄들을 하는 거야 내가 부라 하기 싫다고. 갱 뒤져라 한남 진짜 노브라 하든 말든 뭔 상관. 한남은 그냥 비치는 티셔츠 입어도 아무 지랄 안 하는데 여자는 왜 지랄 당해야 하지. 굳이 따지자면 성희롱 맞다. 존나 성희롱 같은 시옷 삐음 여름의 남자 새끼들 얇은 티에 꼭지 비친다고 지랄하는 거 본 적 있는 분. 성희롱이야 무식한 인간들아. 라는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진지하게 이게 성희롱이라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백다방 카페 사장입니다. 알바생이라고 한 명 기어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노브라로 가게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전연을 그냥 다를 수도 없고 부라 차고 다니라 말하면 성희롱이라고 고소 먹을 수도 있으니까. 실례였다면 미안하다라고 노브라냐고 물어본 다음. 이 정신나간녀나 tpo 모르냐. 카페에서 니년 노브라로 하는 걸 손님들이 퍽이나 좋아하겠다. 라는 말을 돌려서 표현하는 선물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자들에게 이사장님은 더러워서 죽어버려야 하는 남성이 되었죠.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해가고 납득이 가시나요? 대한민국은 남자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나 힘듭니다. 비정상인 보고 비정상인이라 말도 못하는 게 대한민국이고. 정신병자에게 정신병자라 말하면 성차별주의자로 손가락질 받는 게 대한민국이죠. 사장이 되어서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에게 노브라로 다니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성희롱이라 욕먹는 세상. 여러분은 이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냥 숨만 쉬어도 여성들에게 성희롱으로 고소를 먹을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가 불아차는 거에 지랄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건 사회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이라는 걸 왜 모를까요? 노브라는 여성의 자유니까 장례식장에 노브라 티셔츠 입고 가도 될까요? 여성에겐 족같이 옷을 입을 권리가 있으니까 장례식장에 하드펑크락 옷을 입고 가도 될까요? 한국 여성들은 기괴할 정도로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고 했죠. 부디 여러분 가게에 일하는 알바생이 노브라로 다닌다면 좋게 돌려서 표현하지 말고. 그냥 내일부터 알바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돌려서 니플 패치 선물했다간 성희롱으로 고소먹을 테니 말이죠. 한심한 여자들의 사회생활을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브라자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노브라 하고 다니면 가슴 모양 안 이뻐지는데 너무 작아서 처질 가슴이 없어서 노브라 하는 그런 건가? 올라간 도움이 데이터입니다.